오늘 저희가 국회에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가 있는데 느닷없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오전 9시에 사퇴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도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구 위원하는 김홍일 전 위원장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다. 이동관에 이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결국 도망갔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 21일, 25일 과방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인체제 운영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하더니 결국 백기투항한 것입니다. 지난 27일, 야 5당의 국회의원 187명은 헌법과 법률을 유배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사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합의제 행정기구를 자신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으로 독임제처럼 운영해 75건의 의결을 강행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업행위를 허용한다면 행정독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둘째, YTN의 최다핵 출자자 변경을 무리하게 승인한 것은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과 행정절차법, 형법을 입회하였습니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정 제재 남용, 표적심의, 청부민원 의혹 등 비정상적인 방심의 운영을 묵인하고 있어 이는 형사처벌법에 따른 직무위기입니다. 넷째, 당시 김홍일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어 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유배하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다섯째, 2024년까지 허가해준 TBS의 존폐 위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 소관사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입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8조는 위원장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인데 누구의 사주나 지시에 의해서 느닷없이 사퇴한 것입니까? 김홍일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위증한 겁니다. 민주당은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미 도망칠 것 같아서 전 위원장의 행태를 대비해 지난 6월 28일 금요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탄핵 표결은 피했지만 이후 첫째, 국회법 131조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해 법사위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야7당이 합의한 국정조사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상인 방통위 권한대행은 그 어떤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세 번째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김홍일 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할 것입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파손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는 자유언론 지수입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걸 보면 62등입니다. 세계에서. 문제가 있는 자유언론이 침해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곧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언론자유지수 70등으로 최저를 기록했던 것을 이번 사태로 아마 부끄러운 기록을 경신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던 집권 초기의 구호는 어디 갔습니까? 공정방송 상식방송을 허용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을 위해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윤성절 정권 그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상식회복을 촉구합니다. 저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장학의 대상으로 삼았던 MBC 언론 노동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언론 노조에서 집행구로 일하면서 지난 10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학에 맞서 싸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2018년 MBC를 나오면서 언론의 정상화, MBC의 정상화를 바라고 나왔는데 며칠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 찾았던 과천에서 저희 MBC 언론 노조 후배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과연 현실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현재의 지배구조로 개선해야 되고 사장을 추천하는 제도, 이사회 선임 등이 국민의 힘에 의해서 제가 얘기하는 국민의 힘은 지금의 당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일부 정당 여당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현국입니다. 정작 여당이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대로 제시를 하지 않고 단순히 방송통신위원장의 지금도 언론 장학의 망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름이 자꾸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앉혀서 MBC를 장악하고 KBS를 장악하고 또 EBS를 장악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08년 국민들은 그 장면들을 10년간 목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홍마 기자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국 쫓겨난 상태에서 암에 걸리고 회사에 돌아오던 중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이 국가로부터 지배당하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경고드립니다. 방송사법 통과시켜야 되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로 돌려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보았습니다.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